안녕하세요 가수 아생 인사드립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자 오늘을 기다리는 호흡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시죠? 같이 하겠습니다. 목김에 비별걸이 불러야 보느냐 돌아섰어 비는 물을 흘러야 보느냐 사랑이란 이런가요 피내는 보람 속에 해려지는 그 인사가 여속도 하늘한다 감사합니다 다시 보던 그날짜를 믿어야 오르나 속인 줄을 알면서도 속아야 오르나 죄도 많은 정전이냐 피내는 호남선에 떠나가는 열차마다 왜 추억 같더란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